속보입니다. 중국 현지 시각 기준 어제 5월 2일 저녁 11시 27분 24초에 중국 윈란성 마우산시 룽양구에서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17.9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1863m로 진원은 마우산 시내에서 29km, 윈란성 성도 쿤밍시에서는 347km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약 11분 뒤 규모 4.6의 여진을 비롯해 모두 38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윈란성 강진으로 주민 3만 8천명이 대피했으며 지진 발생 직후 인력 600여 명과 차량 130대 등으로 우성된 구조대를 현지에 급파했고 현재 2,400여 명이 구조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의 패턴입니다. 과거 중국 강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중국은 윈란성에서의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중남부의 수천성 그리고 신장과 시장티베트와 칭하이, 깐수성으로 연결되는 중국의 전형적인 활단층대에서 강진이 연쇄 도미노로 발생하는 패턴이 많으며 그 증거가 바로 최근의 지진들이 신장, 시장, 티베트, 수천성에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 불안한 시그널들인 것입니다. 윈란성 지진 발생 10시간 후인 오늘 오전 10시 1분 22초에 중국 수천성 쯔공시 공진구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약 4시간 뒤인 오늘 오후 2시 4분 6초에 중국 산샤댐 이창 근처에 수천성에서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44.3km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4월 27일에도 수천성 내장시 웨이안현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천성의 활단층들이 들썩인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 지진의 문제점은 우선 황해해역에서의 서해에서의 규모 4.8의 강진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한국 서해안 지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틀 동안 지진이 멈추면서 지진 멈춤 현상이 거의 없었던 중국이었기에 이상징으로 보였으며 이후 중국 신장과 수천성에서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서의 균형 그리고 중남부의 수천성의 지진이 나면서 산샤댐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 중인 수천성 지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지진을 일으킨 메커니즘과 그 과정은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당은 지질학적으로 10개 남짓한 지괴들이 퍼즐처럼 모여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양쯔지괴, 북중국지괴, 타림지괴는 단단한 지괴며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괴에 속합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수천 지진들은 룽먼산 단측면을 따라서 축적된 응력이 방출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생한 수천성의 지진은 산샤댐 인근이기 때문에 산샤댐 이창 지역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산샤댐의 185m 높이에 물이 차면 지각을 눌러 지각평양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변 안반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암석의 응력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